열공, FELLS 열공의 강쌤입니다 중학 영문법 개념잡기 18번째 시간으로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BEFORE와 AFTER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는 WHEN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에는 BEFORE, AFTER 성형외과 그런 표현가 보이죠? BEFORE, AFTER 있잖아요? BEFORE와 AFTER, 여러분들 친숙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준비되셨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BEFORE와 AFTER입니다 앞서서 WHEN, MMM 할 때로 해석되어지는 WHEN이 하나 있었고요 이번 시간은 BEFORE와 AFTER를 함께 공부해 보는데 BEFORE는 MMM 하기 전에 AFTER는 MMM한 후에 그런데 우리가 이 BEFORE나 AFTER는 접속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냥 해석을 잘 했었던 그동안에 아무 문제없이 살았던 것들이에요 바로 가실게요 자, BEFORE는 MMM 하기 전이고 AFTER는 MMM한 후에죠? 예문 보면서 보겠습니다 JOHN IS AFRAID OF DOGS AFTER A SMALL DOG BARKED AT HIM 단어가 좀 어렵나요? BE AFRAID OF는 MMM을 무서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BE AFRAID OF, JOHN은 무서워합니다 개들을 모한 후에, 여기 보세요 한 조그만 강아지가 그에게 지졌던 이후로, 멍멍 지졌던 이후로, JOHN은 개를 무서워해요 한 강아지가 그를 향해 멍멍 지졌던 이후로, JOHN은 개를 무서워한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되구요 자, 2번 PLEASE TURN OFF THE LIGHT 잘 나오네요 BEFORE YOU GO TO BED 자, 부디 명령문이죠 꺼라 전등을 뭐 하기 전에? 너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3번 I HAVE DINNER AFTER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나는 저녁을 먹어요 뭐 한 뒤에? 내가 끝마친 뒤에? 어? 동사 뒤에 ING 나왔네? 이런 거 거스러해서 가면 되죠? DOING MY HOMEWORK이니까 나의 숙제를 하는 것을, 내 숙제를 하는 것을 끝마친 뒤에 됐나요? 4번 SHE GOT UP LATE AFTER THE SUN ROSE GOT UP은 GET UP의 과거형이고, 일어난다 라는 뜻이죠 그녀는 늦게 일어났어요 뭐 한 뒤에 늦게 일어났어? 태양이 떠오른 뒤에 ROSE는 RISE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RISE 떠오르다 해가 솟다 해가 솟은 뒤에 SHE GOT UP LATE 그냥 늦게 일어났답니다 됐죠? 5번 I SHOULD CLEAN MY ROOM BEFORE MY MOTHER COMES BACK 나는 SHOULD,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MUST처럼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I SHOULD CLEAN MY ROOM, 나는 내 방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전에? 나의 어머님이 COMES BACK 되돌아 오시기 전에? BEFORE와 AFTER도 WHEN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의미일 듯 일 듯 하는 곳에서도 절대로 WE를 쓰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정리 보겠습니다 자, BEFORE, MOMMA 하기 전에 AFTER, MOMMA 한 후에 입니다 요번 보실게요 I SHOULD GO BEFORE IT'S DARK 좀 어렵네요 나 가야만 됩니다 자,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 조죠? IT'S DARK, 어둡다 까지에요 어둡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나는 떠나야 해요 이 문장을 BEFORE 저를 앞에 끄집어 와도 돼요 BEFORE IT'S DARK, I SHOULD GO 어두워지기 전에 나는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두번째 BEFORE YOU GO TO BAD, BRUSH YOUR TEETH 앞에 문장 썼네요 끊습니다 너가 잠자리에 들리기 전에 BRUSH YOUR TEETH, 명용문입니다 양치질 해라, 이를 닦아라 역시 마찬가지로 BEFORE 시간부사절을 문장 메인 뒤로 뺄 수 있어요 BRUSH YOUR TEETH, 양치질을 하세요 당신이 잠자리에 들리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세번째 I'LL MEET HER, AFTER I'LL LEAVE 나는 그녀를 만날 거에요 제가 떠난 뒤에 내가 여기를 떠나면 떠난 뒤에는 그녀를 만날 거에요 자, 이 부분 AFTER I'LL LEAVE를 문장의 맨 앞에 가져오고 주절을 문장 뒤로 뺄 수 있어요 AFTER I'LL LEAVE, I'LL MEETER 내가 떠난 뒤에 나는 그녀를 만날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의미 변화 없습니다 네번째 AFTER YOU TAKE A BREAK, YOU'LL FEEL BETTER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의미가 끊어져야 되죠 TAKE A BREAK는 휴식을 취하다 너가 휴식을 취한 뒤에는 쉰 뒤에는 YOU'LL FEEL, 느낄 거야 기분이 더 좋게 기분이 한결 더 좋아질 거야 그런 편이죠 마찬가지 표현으로 YOU'LL FEEL BETTER AFTER YOU TAKE A BREAK 너는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네가 휴식을 취한 뒤에는 됐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EN, BEFORE, AFTER WHEN 뭐라고요? 뭐 뭐 할 때 BEFORE, 뭐 뭐하기 전에 AFTER, 뭐 뭐한 뒤에 이러한 접속서가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WILL이나 BE GOING TO 등은 쓰지 않는다라는 것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주의하시고요 뭐 검정고시라든가 고등 중 2, 3, 고등부에서 이런 거는 시험에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시험에 내면 안됩니다 이 문 하나 들어볼게요 HE WILL VISIT YOU AFTER HE LIVES THE OFFICE 분명히 미래시제지만 그는 너를 방문할 거야 미래시제라고 해서 시제일치 어서 들어봤죠 접속사 뒤에도 WILL LIVE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아니라고요 AFTER HE LIVES THE OFFICE 그가 사무실을 떠난 뒤에 그는 너를 방문할 거야 이렇게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프랙티스 실전문제 가지고 학습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1번 AFTER HE TOOK A LONG WALK HE FELT VERY TIRED 자 그가 TAKE A WALK는 산책하다 그러면 TAKE A LONG WALK는 산책을 오래 하다죠 TOOK A LONG WALK 오랜 산책을 한 뒤에 그는 매우 피곤하게 느꼈다 됐죠 2번 AFTER I READ 모르죠 AFTER I READ 또는 READ THE BOOKS I NOTED DOWN 과거형이 나왔네 THE IMPORTANT THINGS 했네요 NOTE DOWN이라는 말은 NOTE 알죠 NOTE DOWN은 NOTE에 적다 필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 READ는 과거형인 READ로 발음해야 됩니다 발음기어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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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책들을 읽은 뒤에 나는 기록했다 필기했다 중요한 것들을 NOTE에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3번 Sally thought carefully before she answered the question Sally는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했다 뭐하기 전에 그녀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됐죠 대답했 대답했더기 전에가 아닙니다 과거 시절은 살짝 현재처럼 하는게 우리말스러워요 그녀가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됐죠 4번요 Before you watched the movie We bought some snacks 우리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보았기 전에 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때는 이들을 살리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는 샀다 약간의 간식들을 5번 I cleaned the room Before I do my homework 나는 내 방을 청소해요 내가 숙제를 하기 전에 됐죠 6번 Before you go to bed Wash your face 너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 동사부터 나왔네 명령문이죠 씻어라 너의 얼굴을 세수해라 이 말입니다 7번 I turned off my computer Before I went out 과거 시절은 안내 Turn off 이니까 끄다죠 나는 껐다 나의 컴퓨터를 뭐 하기 전에 내가 밖에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됐나요 네 8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 fell asleep 이거 설명할게요 동사 fail은 fall의 과거형입니다 맞죠 fall은 떨어지다 라는 동사예요 뭔가 이동 움직임 무게중심 등이 흐트러졌어요 이렇게 이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제2형식 영문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런 표현을 떠나서 이동 이렇게 보세요 움직이는 말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 동사는 그 의미를 퇴석하고 그냥 be 또는 become 되다 get 이런 의미와 똑같아집니다 이 말도 어렵습니까 이동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냥 뭐뭐해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뭐해진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이 asleep 이라는 표현은요 sleep만 놓고 보면 마치 잔다 동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asleep은 형용사로서 잠이 든 이런 뜻입니다 잠든 asleep 잠든 잠든 그래서 fall asleep 요새도 어디 공식적인 기관에서나 어떤 분들이 책에서 잠에 취해 고라떨어진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번역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실은 그런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fall asleep은 얘는 그냥 잠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all의 과거형은 fail을 써서요 fail asleep 하게 되면 뭐가 되나요 네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하셔야지 잠에 취해 고라떨어졌다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아셨죠 8번 I fell asleep 나는 잠이 들었어요 됐나요 After I had the medicine medicine 약이죠 had 원래 had 보다는 took who가 좀 좋겠는데요 먹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복용했다 되겠죠 After I had the medicine 내가 그 약을 복용한 뒤에 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9번이요 Minho visited me after Jisoo called me 민호가 방문했어요 근데 언제 방문했냐면 지수가 나한테 전화한 뒤에 지수가 먼저 전화했고 그 뒤에 민호가 나를 방문했구나 지수가 전화한 뒤에 민호가 방문했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0번이요 After we had dinner we watched TV 우리가 저녁식사를 한 뒤에 우리는 보았어요 TV를 비교적 수월하지요 when 뭐 할 때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 접속사 when 과 마찬가지로 before after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되셨나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정리해보죠 when 뭐 할 때 언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언제를 먼저 배웠죠 이거 말고 접속사로 쓰인 시간 부사절 접속사 when 뭐 할 때가 있었고 before 뭐 하기 전에 after 뭐 한 뒤에 세 가지 이거 단어의 뜻을 외웠다고 해석이 되는게 아니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들은 프랙티스 문장 있죠 이거 앞서서 했던 것까지 다 해서 줄줄줄 해석하는 점수를 하시는게 더욱 더 좋겠습니다 시간 부사절 접속사 when before after 음 2회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열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공 1 1 1 2